아살로무 알라이쿰 전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국기원 전국 파견 사법 우즈베키스탄 백문조입니다. 오늘은 지분 호신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운동을 충분히 하루 지분 호신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2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기본 호신술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에게 급수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급수는 작은 충격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곳이 있으니 얼굴에 있는 급수를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문, 천도, 군감, 간자놀이, 보구, 인중, 학원, 학원, 삼일연, 목적, 촌추, 대동래, 비중, 몸통에 있는 급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조, 흉천, 명치, 안하, 혀경, 정광, 원숭, 주철, 내척엽, 외척엽 이제는 허리에서 발목까지 있는 급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전, 낭심, 야광, 복포, 탕골, 용이, 뇌과 급수를 정확히 수치를 한 후에 호신술을 배웠을 때 여러분들의 능력이 배가 되겠습니다. 첫번째로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왼손을 잡았을 때 밑으로 돌려 빼면서 등중업으로 간자놀이 공격을 하는 호신술입니다. 상대에서 그대로 잡아 대기면서 돌려서 두투를 빼면서 그대로 간자놀이 공격합니다. 두번째 호신술로 상대방이 손목을 잡았을 때 밑으로 빼면서 다른 손으로 목껏을 공격하는 호신술입니다. 하나, 둘, 셋 세번째 호신술입니다. 상대방이 오른손으로 오른손을 잡았을 때 비틀어 빼면서 손날등으로 간자놀을 공격하는 호신술입니다. 천천히 나가면서 비틀으면서 빼고 그대로 간자놀이 공격을 손날등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네번째 호신술입니다. 상대방이 손을 잡아 넘기려고 할 때 무릎으로 엉덩이를 가격하는 기술입니다. 하나, 둘 개로 간격하면 됩니다. 상대방이 잡았을 때 무릎을 할 때 바로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여섯번째 호신술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가 앞에서 머리카락을 잡았을 때 자세를 낮추며 왼발을 내밀으면서 두긋자 지르기로 왼손은 영치, 오른손은 얼굴을 가볍하게 되겠습니다. 준비 천천히 보겠습니다. 하나 둘 바로 상대가 앞에서 머리카락을 잡았을때 양손으로 상대 손목을 잡자마자 오른발을 뒤로 후진하며 자세를 낮추고 잡아당기는 호신술입니다. 하나 하나 둘 둘 둘 둘 둘 둘 둘 여덟번째 뒤에서 상대가 목을 감았을때 자세를 낮추며 팔꿈치로 상대 목구를 방타하는 호신술입니다. 셋 셋 하나 둘 둘 셋 셋 셋 셋 셋 셋 셋 여덟번째 양손으로 앞에서 양 어깨를 잡았을때 상대를 잡으며 무릎으로 양심을 차는 호신수입니다. 하나 둘 바로 시작 열 번째로 상대가 오른손으로 가슴을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상대의 팝폭 퍼브를 세게 누르며 우측 오른 비틸도 왼손으로 상대 팔꿈치를 누르며 제압하는 호신수입니다. 하나 둘 셋 바로 시작 상대가 귀에서 어깨를 잡았을 때 왼발로 상대 넓적다리 또는 양심을 두차기고 차는 호신수입니다. 하나 둘 시작 마지막으로 상대가 오른손으로 앞에서 혁대를 잡았을 때 오른손으로 상대의 손을 밑으로 누르며 왼손으로 상대의 팔꿈치를 세게 누르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 하나 시작 시작 하나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넷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넷 넷 넷 넷 일곱 여덟 이상으로 기본 후진술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락업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